ㄷㄷ 이제 안하면 안되냐? 해야돼요 나 아픈것도 힘들었어 형 뭐가 이렇다고 하세요? 아 그렇긴 한데 여기서 왔다 볼까? 좀 돌아온 것 같기도 승희야 냄새 안나긴 하네 그 하승승 채널 봤어요? 거기서 코로나 걸렸는데 지도해보니까 바로 안치되던데요? 나 천천히 회복돼도 되는데 왜? 천천히 회복하고 싶어 아니 안돼 나 군베기도 먹었잖아 아니 군베기도 먹었잖아 개ㅇ... 군베기도 먹여 놓고 왜 그래 발 꺼져 한 번 해봐. 이걸 왜 먹는 거야, 중부 애들은? 야, 지압이 장갑 끌려줘 봐. 지압이 장갑. 그래서 하승진 씨가 이걸 먹고 나갔어? 바로 완치되셨어요. 진짜로? 색깔이 너무 혐이야. 아,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? 어? 야, 잠깐만. 소리 들었어? 짜잔! 다 놨았어. 다 놨았어. 나 돌아왔어. 밥 안 먹었다던데요. 돌아왔다고. 이거 맛은 괜찮대? 아, 맛 참 맛있대요. 어? 야, 하승진 씨 이거 먹어? 네. 그래? 네. 냄새를 정통으로 맡아봐야 되지 않을까요? 모다리 안 봐. 어떡한다, 좋아. 진심으로. 아, 진짜 심각해. 야, 씨. 나 다 놨어. 진짜. 바로 완치. 나 완치. 야, 갈 새치, 새치, 새치에 가면 지는 사람 한 번만 냄새 맡아보자. 진짜로. 냄새만, 냄새만. 아니, 우리 식구잖아. 우리 식구잖아. 아이씨. 아이다아이 바이 보. 아하! orchestra 이 새끼 너이리 와라, 뒤졌다. 빨리 맡아. Regina 하승진 씨 드셔? 이거? 하승진씨 드셔, 이거?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? 이거 꼬다리 같은 거 뭐야? 객킹 봤네. 아, 이거 뭐야 이거? 뭐야? 이게 뭔데? 아니 이게... 이게 왜 국물이... 이게 두부 즙인 거야? 참 좋은 즙이야. 진짜 죽이고 싶다. 저 새끼 진짜 죽이고 싶다. 안 되는 거야. 야, 잠깐만. 아, 이게 뭔가 이렇게 푸는 거네, 이거를. 아, 이거. 아, 씨. 이거 숟가락 버리자. 아, 이거 하나만 먹는다, 진짜. 하나는 안 되죠, 형? 미쳐. 발에라도 다 먹어야지. 오, 진짜. 나 지금 후각 100%로 나갔고 미각은 안 느껴지라고 나 믿고 들어가는 거야. 너무 감사해요. 개인차 약속 100%를 모아주었고요. 그래서 꼭 envy. frost kitsch. 점점 찔More. iset blessيلà, 때는 COLORUSiosio. bankingarnat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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응 으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냉장식이야? 흠 맛없어요? 괜찮네 음 할만해 이게 지엽이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김치를 먹으니까 이따 클리어야지 한국 중국 흠 흠 흠